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여정의 1막 커네테드 한 달 살기 시리즈 챕터 1 자녀와 함께하는 21일간의 브리즈번 한 달 살기를 소개합니다 호주 브리즈번은 호주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술과 문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1년 내내 맑고 푸른 하늘 속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야외 라이프 스타일까지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대도시입니다 커네테드에서 준비한 2023년 겨울 브리즈번 한 달 살기는 특별합니다 시드니 대학 및 호주 주요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스템 전문 교육기관에서 영어와 스템을 접목한 수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익숙한 한국계 호주인 인솔자가 현지에 함께 상주하며 즉각적인 도움과 지원을 드리며 아이들의 등하기와 액티비티 동행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코자랄 인솔자가 옹선한 액티비티에 참여하며 주말에는 어마어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투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코딩과 로봇 공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코딩과 로봇 공학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스템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21세계를 살아가며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150여 개의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과 로봇 공학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최고의 컴퓨터 코딩 교육 솔루션상을 수상하는 등 호주 내에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한 달 살기의 커리큘럼은 학년에 따라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코딩과 로봇 공학 수업을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래치는 손을 사용하여 직접 코딩의 원리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코딩 기초 단계의 수업입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와 앱 개발 등의 기초가 되는 코딩 기초 수업을 통해 핵심적인 코딩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인 게임 산업 한동안 동물의 숲 게임이 흥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코딩하여 자신만의 닌텐도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니텐도 수업을 통해 주니어 게임 개발자가 되어볼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과 로봇 제작 및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레고 마인드스톰은 아이들이 알고리즘 등의 코딩 원리를 배워 실제 로봇을 만들어 재미있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트는 포켓 크기의 코딩이 가능한 컴퓨터 장치인데요 학생들의 심박수 모니터, 메시지 공유 서비스 등 재미있고 흥미로운 디지털 프로젝트로 마이크로 비트를 통해 코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딩의 기초를 배우기 안성맞춤인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드래그 앤드로 코딩을 배우고 사용하여 마인크래프트 내에 다양한 자연환경을 일으키며 주니어 개발자가 되어볼 수 있습니다 스탑모션은 클레이와 레고 또는 장난감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대본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배경을 만들고 캐릭터와 줄거리를 개발하여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인솔자 선생님과 함께 현지 아이들처럼 생활해볼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롬파인 코알라 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알라 보호구역인데요 130여 마리의 코알라와 70여 마리 이상의 호주 토종 동물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램폴린 위에서 뛰어놀며 지속적인 점핑을 통해 신체 단련을 할 수 있고 요리를 통해 언어 표현력과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한 달 살기에 함께 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레이저포스 경기는 레이저건을 쏘고 맞추는 경기입니다 현지 아이들은 방과 후에 스포츠를 즐겨하는데요 그리피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테니스 수업에 참가하여 영어로 현지인들에게 테니스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갈 수 있는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공교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게라 은하수 별빛 투어는 낙타 농장을 방문하여 낙타 우유로 만든 커피를 마셔볼 수 있으며 호주식 BBQ 파티 후 무게라 호수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해가 진 이후에는 아름다운 별빛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비월드는 유명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영화 테마파크입니다 여러가지 놀이기구와 맛있는 간식거리 영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무비월드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월드 골드코스트의 해양 테마파크이자 야외 아쿠아리움입니다 시월드에서는 상어, 가오리, 돌고래를 비롯한 펭귄, 북극곰 등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 중 우리 가족을 위한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퀘스트 호텔은 브리즈번 시내 북부 10분 거리에 위치한 4호선급 아파트 호텔입니다 히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BBQ 장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근처에 슈퍼마켓, 레스토랑, 골프코스 등 생활하기 편리한 시설이 두루 있어 한 달 살기로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브리즈번 한 달 살기는 어떠셨나요? 만 7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대상에 엄마 동반 브리즈번 한 달 살기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해외교육 플랫폼 커네트드로 연락주세요 베럴 웨이 투 커넥트 에듀케이션 베럴 웨이 투 demonstöd A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